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아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가 말하는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예언하는 거죠. 무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로 온 자기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아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아들을, 구약 선지아들을 다 죽였죠.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말씀하시죠.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치 않았다. 이 구절이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칼빈주의 모든 사상을 다 망가뜨리는 그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칼빈주의가 쓸데가 없어요. 이 구절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라고 하였더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칼빈주의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신 건 모든 걸 다 이루신다. 그렇다면 사람의 뜻이 쓸 자리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한바 그대로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여기서 깨지는 거죠. 이 구절에서 말이 안 되죠.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모으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넘어쓰는 구절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건 무식한 거지.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든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아닙니다. 왜? 얘네들은 실업 철학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즉, 하나님 거대한 뭔가 있는 거야. 세상, 우주를 다 다스리는 그런 갓을 상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갓이 하려는 대로 가는 거야. 운명이 돼가지고. 인간은 그냥 꼭두각시처럼 그냥 그 위대한 존재가 가려는 대로 가고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만 싹 없애버린 거지. 얘네들은 그 철학을 가지고 이 성경에다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단이 나온 거야. 칼빈주의를 이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깊이 들어가면 그거는 철학이라고. 성경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그 자들은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구절만 가지고 나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그 연약한 인간이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느냐.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얘네들.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 그리고 지네들 사는 거 보면 항상 어기면서 살더라고.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갓을 하나 만들어놔. 그 갓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다 해. 말은 그럴듯하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이상한 진짜 괴물단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간 너는 태어났는데 너는 얼굴이 미워가지고 너는 지옥 보낼래. 너는 얼굴이 미워서 하늘나라 보내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성겨. 그런데 얘네들이 단적으로 들어가면 그거거든. 태초 전에, 미리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정행인 거야. A라는 인간은 지옥, B라는 인간은 하늘나라, 이런 식으로. C라는 인간은 지옥,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서 세상에. 그건 완전 괴물단지 하나님. 죄를 져도 하나님이 뜻 안에서 죄를 지는 거야. 하나님이 뜻 안에서 죄는 진단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뜻이 내가 죄를 지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자기가 죄를 져놓고도 어떻게 해요? 길티감이 없는 거야. 난 이렇게 태어났어.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을 가만히 보면 미저러블해요. 칼빈주의 선교사들도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고 책들랑 안고 읽어보면 미저러블하게 살아. 해피가 없어. 여러분, 왜 해피하지 않나요? 자기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운명을. 자기 운명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 서문학교의 그 목사처럼 자살해도 자기 운명은 자살하는 목사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완전 철학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칼빈주의를 까는 거예요. 왜? 성경을 다 망가뜨리는 칼빈주의. 그 사람들은 거기에 꽉 맺혀 있는 거야. 그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길 수 없다. 항상 어기면서 지내야 돼, 사는 게. 웃기죠, 인간이. 착각 속에 빠지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듯해. 왜? 그 위대한 하나님.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 뜻을 어겨? 그 다음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죄인들이 지옥 가는 것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 그대로 되니까. 아주 이상한 괴물단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 주위를 계속 끝까지 가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자. 아,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 또 이런다고. 그럼 뭘 믿어? 그럼 똑같은 얘기해. 우리가 대초 전에 지옥 가기로 예정되고. 아주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장로교회는. 한국은 장로교회가 아주 망가뜨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나라가 될 뿐입니다. 칼빈주의 누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은사주의에도 칼빈주의 누룩 들어가 있지. 감리교회는 완전히 칼빈주의랑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들은 다 이 누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가겠다. 이 부서부터 어겼다고. 아담도 어겼다고 해요. 왜 어겨?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얘네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그 연약한 인간이, 그 하찮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어겨, 이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팔짝팔짝 뛰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올려 죽으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니네들은 암만 믿으려고 울고불고 날 뛰어도 니네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지옥 보내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그렇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칼빈주의에 걸려들으면 그냥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도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숙명론에 걸려들어가지고. 지가 게으르면서도 자기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홈레스 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나가서. 자기 홈레스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는 운명이 그렇게 됐다는 거지. 여러분 홈레스들 가만 봐요. 잘못 믿어가지고 홈레스 된 사람도 엄청 많아. 홈레스들 쳐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홈레스한테 전도 지져봐. 나도 지졌습니다. 홈레스 쳐놓고 난 예수 안 믿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 오히려 길거리 다닌 사람보다 더 많아. 뭔가가 잘못된 예수를 믿는 거지. 뭔가가 진짜 믿었어도 뭔가가 잘못 배운 거지. 엄청난 사람들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칼빈주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칼빈주의, 캐토릭, 은사주의 제일 많이 깔는 거야. 이 세계에 걸려들으면 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죽어서도 지옥가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리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길 원해요.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든. 그렇죠? 인간의 이 뜻이 하나의 뜻을 어길 수 있다 이거야. 이 칼빈주의 자는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요.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랬어요. 너희 집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너희 집이 왜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떠난다고요.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이제 떠나는 거예요. 즉, 왕으로 오신 그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주의시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주님이 24장 1절에서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집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21장으로 공부했죠.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마태공은 21장 13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로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하였거는 거죠. 내 집이라고.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로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처음 사역할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게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나중에 또 한 번 들어가서는 이게 내 집이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일차 하나님. 그다음에 이 내 집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지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요. 왜? 그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24장 1절에서 주님께서 떠나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이스라엘 집이 황폐한 데가 돼요. 주님이 떠나면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라이프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 라이프도 주님과의 교제를 하다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교제가 끊어지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교회 시대는 그나마 다행이지. 왜? 교제가 끊어도 지옥은 안 가니까. 그러나 다른 시대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황폐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황폐하게 사는 사람들. 38절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 되리라. 결국에는 이 당시에는 2000년 넘게 이렇게 버림받는 집이 될지 몰랐죠. 그러나 지금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버림받았어요. 황폐하게. 무너지고.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죠, 성전이.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난리인데 거기에 떡하니 모슬렘 템플이 들어가 앉아있고 그 옆에다가 지으려고 그러죠. 장소가 틀렸다는 둥. 지금 그러는데. 하여간 대활랄 때는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다고요. 그 주시들이 지금 올해 어떤 레바에는 올해 주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지금 주시들도 이제 주님이 거기 오신다는 거 아래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2000년 동안 미싱한 거였어요. 기차가 2000년 전에 떠났는데 지금 기차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초림은 끝났고 재림 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초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3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라. 즉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회개할 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대할라이란 것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대할라는 뭐예요? 야곱의 고난기예요. 즉 이스라엘의 고난기. 이스라엘이 그걸 통과해야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용광로 통과해가지고 나오면 깨끗하게 되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 대할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야 이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엔 사도행전 7장까지는 귀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서부터는 귀해가 사라졌어요. 귀해가 사라졌는데 금방 올 줄 알았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주님께서 24장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마태국 24장에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앞으로 올 일들을 쭉 설명하세요. 24장 1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죽게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무너져요. 다 없어진다고.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그러죠?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여기서 이 성전도 사라져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 성전이 없죠. 그것을 주의시들이 이제 다시 재건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거의 뭐 준비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장소만 지금 정하면 올라가는데 뭐 금방 짓겠지 요새 기술로서는 옛날처럼 몇 십 년 걸리고 몇 년 걸려서 짓지 않고 금방 지을 거라고요. 3절에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와서 말씀드리기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란 게 누군가 한번 마가복음 13장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은 죽게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들인지 보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조금 자세하게 나오죠.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거 유다예요. 유다는 메스터라 그러지 주란 말을 절대 안 써. 이 유다는. 그 다음에 너희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라. 즉 파괴된다는 거죠. 성전이.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렇죠. 3절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한 것을 대답해 주는데 거기에 지금 있는데 이 유다가 없어요. 유다는 없어져. 왜 그러냐. 이건 유다에 대한 얘기거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대할라드. 그때 유다한테 얘기를 안 해. 여기서 3절에 그 후 주께서 성전 건너편 올리프 산 위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죽게 묻기를. 그렇죠? 유다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표적이 있겠나 이까라고 아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앞으로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쭉 얘기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잘못 알아가지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가리키는 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표적들이 교회 시대에서부터 지금 나오기 때문에 대활란을 우리가 통과한다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대활란을 통과하고 대활란 중간에 우리가 휴거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활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다른 교단들 뿐만 아니라 침례교에서 그런 무식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속이고 있다고. 침례교는 없었어요. 특히 독립 침례교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요새 나왔어. 왜? 주님이 자꾸 안 오니까 이 시간상으로 급한 거야. 급하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돼? 대활란 통과한다. 대활란 준비하지. 대활란이 곧 온다. 오늘 내일 그 다음에 우리는 안 올라가고 이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하고 안식일교의 이단들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 자들은 지금 대활란이야. 그래서 행위구원 가르치는 거야. 끝까지 믿음을 갖는다. 살아남은 자들 강병국이 살아남은 자들 뭐 이런 거 여호와 증인도 꼭 나 타이틀이 그러죠. 살아남은 자들 어쩌고 저쩌고 그게 왜 그래요? 이 대활란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지네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행위구원 안 가르치 수가 없어요. 대활란은 행위구원이거든. 그래서 뭐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이제 강병국이 제자가 서울에서 송계문이라는 자가 또 사람들 수많은 사람 속이고 있더라고. 내가 한번 그 친구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간단히 말하면 대활란 통과에다가 강병국이 가르친 것처럼 행위구원 가르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 안식일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해봐야 그게 그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그 지금 교회시대에 믿는 것이 마태복 24장에 다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복 24장은 주님이 가시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시대에서부터 대활란 재림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나누지 않고 그냥 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대활란 교회를 가르치고 행위구원 가르치고 지옥 보내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교회에 등장해요. 안식일 교회가 재림파 재림교회가 안식일 재림교회라. 왜 안식일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맨 처음에 있겠어. 이거 마태복 24장 이거. 재림기다리다가 대활란 통과하면서 재림기다리는 사람들이 안식일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 거짓 목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안식일교회 여화증인에 대한 그런 교류를 모르니까 안식일교회도 그냥 하나의 교단이 있지 뭐 이러고 나온다. 엄청난 이단인데 안식일교회가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의 교회처럼 만들어졌어. 한국교회에서 미국사람들은 분명하게 알지. 여화증인 안식일교회 몰명교회 이 세 개는 완전 사입이지. 크리스찬 사이언스 이러고 그거는 교단이라고 칠 수가 없는 건데 한국은 안식일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송개문이한테 속은 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갑자기 안식일교회들이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거기에 가면 안식일교회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런데 안식일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바리세인 완전 바리세인 요번에 양로병원 갔더니 거기에 그 목회하던 그 사모가 그 와이프가 거기 왔는데 방원신이 방금 어저께 왔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거기에 그 리더가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굉장히 안 좋은 성격이 샤워하고 내가 봤을 땐 그 사람도 성격이 좀 그렇겠구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요 거기 무슨 교회인데 무슨 교회인데 내가 안식일교회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왜 여화증이라면 안식일교회 특징이 크리스찬이라면서 그런 짓들을 해 굉장히 바리세인 남을 정제자라고 엄청나게 자기만 오른 것 같고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좀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한 50%는 내가 맞을 거야 안식일교회 안식일교회 여화증인 두 교회 사람들 특징이 자기는 행위권이니까 자기는 옳아 모든 게 옳아 남들은 죄인이야 자기는 의인이고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대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남을 무시하고 그런 게 많아요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래요 그런데 크리스찬 무슨 교회에 나가 얘기를 안 해 또 떳떳하면 왜 얘기를 못해 그 사람들 특징이 그냥 그냥 나가요 나중에 보면 안식일교회 여화증인 신기하죠 나는 어저께 그분이 물어봤을 때 나이가 많으시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들었는데 또 까먹고 들었는데 또 까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특징을 몇 개 딱 말해서 내가 딱 맞히니까 놀래 그분이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크리스찬이면서 그런 짓 하면 물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많지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내가 파악을 하면 기존 깨단린 사람들 기존 깨단린 사람들 그냥 무조건 다 좋아 다 무조건 다 덮어주고 무조건 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옳고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크리스찬이면서 무조건 사랑해라 무조건 이렇게 그다음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그냥 의롭게 하는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 그건 안식일교의 여화증이야 틀림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아 이 사람들이 여기 장로교 감리교 출신들 은혜 은사주의 순봉교 출신들 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의롭다고 하는 이 사람들 이건 여화증인 안식일교 그럼 틀림없어 한국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다 총평화 있어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근데 그 안식일교에서 수많은 사람들 지금 속이고 있다 이거죠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그 친구가 저는 친구가 엄청 몇만 명씩 따라가더라고요 한 번 올려놓으면 그래서 그걸 내가 한 번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옛날에 강병국 목사 그거에 우리 지옥으로 보내는 강병국 목사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테리 자매도 강병국 거 보다가 강병국 따라가다가 그거 보다가 나온 거예요 테리 자매들도 그 자매를 통해서 여기 이미정 자매네가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 가면 어떤 설교로 어떻게 열매가 났나면 놀랄 거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또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 안 하고서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하고 저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올려놓은 거 이단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 진리로 돌아왔는지 저는 그리스도 심판석 가면 나올 거라고 순봉계에서 나오니 그 다음에 그 여자 목사 신천지 그 다음에 한국에 갔더니 그 그 JMS 정명석이 거기서 나온 친구도 지금 지옥교회 나오고 나는 몰랐어 한국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거 보고 그 이단들에 내가 만약에 안 올려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지옥하는 거죠 그래서 강경국이가 여기 LA 지역도 많이 소개했죠 여러분 치과나 병원에 닥터 오피스 가잖아요 꼭 있어 살아남은 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하여간 제목들 나온 거 책자 이만해가지고 아주 그럴 듯하게 써가지고 그거 다들 앉아가지고 읽고 있어 병원에 기다리기 지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속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아르켜주니까 거기서 이제 진리 찾는 사람들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사역이 쉬운 사역이 아니죠 더러운 사역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선 할 수 없어요 욕먹는 사역을 해야 돼 그 당시에 사도들도 그랬다 주님도 그랬고 자기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거절하고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불쌍하지 않은 사람들 선택된 민족이란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선택을 시킨 거예요 진짜 선택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교회시대의 선택이 아닌 교회시대는 예수님을 믿어야 선택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그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라 3절 주께서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즉 이 사람들은 뭐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궁금한 거는 빨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안국을 통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 AD 70년에 그 2절에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역사적으로는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떠나신 다음의 일들을 4절부터 쭉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 떠나시고 AD 30년이나 30년이나 33년으로 치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대한란 전까지 그 다음에 대한란 그 얘기를 24절부터 24장에 쭉 하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했어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 아무도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아무도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기에 가족도 들어가 가족이 여러분 속일 수 있어 그렇죠? 몰라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신천지가 바른교회고 이만희가 성령이고 뭐 이렇게 말하고 속일 수 있다 그게 나쁜 의도에 속이는 게 아니야 왜? 그 남편은 거기서 진리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보혜사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만희 한 번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의도가 나쁘던 좋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의도가 좋아도 그 사람도 속고 다른 사람은 속일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야 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해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한테도 속을 수가 있는 거야 왜? 그 사람도 속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게 진짜 길이다 간다고 좋은 의도에서 같이 가려고 그 사람도 같이 가자고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모아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4절 5절 6절 쭉 나가는 것은 지금 교회 시대에도 연장선이라고 이런 일들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지금도 속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속지 말라고 엄마한테 속지 말라고 거룩하게 보이더래 속지 말라고 자기가 무슨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속지 말라고 아무도 속이지 말라고 가족조차도 가족에게도 속지 말라고 여러분 가족들이 잘못된 교회가 가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마 많을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신앙촌 할머니가 다녔어 신앙촌 그때 어렸을 땐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앙촌 생각나네 간장 양말 이런 거 팔았잖아요 양말 근데 퀄리티는 또 좋아 그러니까 신앙촌이 퀄리티를 잘 만들고 이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지금 이게 나와있는 시중에 나와있는 올가닉이라는 채소 이런 거 이단들이 만드는 거 많을 거라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거든 건강에 좋다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들 얘기하죠 건강 건강 싫어하는 사람다 누가 있어 근데 거기까지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거야 자기네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속이는 거지 간장 공짜로 주고 신앙촌 나오라고 아니면 아예 들어와 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쪼개져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어렸을 때도 그거 기억나 그 할머니 아줌마 그때는 할머니 같았는데 지금 보면 아마 아마 아줌마도 안 됐을지도 모르지 어린 나이에 쪼개고 맞고 그런 할머니 그 기억이 나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맨날 간장이나 뭐 이런거 파는 사람들은 좋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속은 거지 박태선이가 박태선이가 했죠 진앙촌 그 박태선이가 지가 무슨 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했죠 박태선이가 이런거 알아요 엄청난 쌍욕을 했어 지가 무슨 몇백 년 먹은 뭐라고 그러고 아 박태선이 보통이 아니라 돌아야지 완전히 돌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신앙촌이 근데 그런것들이 이제 지금 신천지 요새 나오는것들이 그런계통에서 나온게 신천지라고 신천지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 안상홍 증인도 엄청 많이 지금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 한국에서 연락을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상홍 증인에 대해서 한번 내가 옛날에 한번 했을거에요 한번 옛날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교회라서 내가 입에도 안올리는데 더럽고 아주 그 안식일 그것도 안식일 잡종이야 안식일에서 나와가지고 지가 무슨 증인이라고 안상홍 근데 안상홍이란 친구는 죽었거든 근데 걸프렌드가 장무슨여자라고 장길자여자 장길자지 무슨 장무슨여자 장씨들이 하나하나 봐 하니깐 지금 장무슨여자가 하고 있어 근데도 미국에도 여러분들 이 해외로 나가가지고 더 번성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알지 안상홍 중인 그러면 저거 이단이다 잘 안간다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모른다고 우리가 철초부 갓 걔네들이 철초부 갓이라 그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의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줄 알고 지금 미국의 백인들 뭐 이런 하여간 여러 외국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는 그렇지만 일본 미국 뉴욕 가봐요 꽃 파는 애들 다 문선명이 똘마이들이지 그래서 그런 걸로 사람들을 모으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왜 밥 먹여주고 뭐하고 다 해주니까 집에서 그 싱글맘 특히 미국에서는 가정이 깨진 데서 태어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외롭게 자라다가 그런 사람한테 청소년 때 걸려들으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 헌신하지 일어났다 그러면 가서 꽃 팔고 들어오고 돈 갖다 받죠 하여간 그런 미혹의 영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은 미혹하다고 했어요 교황도 Holy Father 하나님 한테 하는 칭호를 지가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리라고 그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Holy Father 그건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많이 나오는데 성령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처음에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이 신문 보고 와가지고 자기가 성령님이래 그래가지고 바른 바른 선지자를 찾는데 찾았대 누구냐 나래 신문에 왔더니 아주 바른 선지자라 별의 벌 그걸 다 당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자기를 지금 모시고 백악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백악관에 들어가 앉아있을 사람이래 성령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구령을 하려고 참 그런 게 잘못이지 보금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 한참 듣는 척하더니 내가 그때 성경 보급판 하나 조그만 걸 줬어 신약인가 뭘 줬어 그랬더니 우리 애나님 교회에 있을 때인데 2층에 있잖아 2층 내 사무실이 2층에 있어 그래서 내가 2층에서 가는 거 보려고 이러는데 잘 가져가 가더니 밑에서 에! 라고 확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쫓아갔더니 막 도망. 차 안으로 들어가서 차 안에 딱 봤더니 바나에다가 신문에다가 거기서 라면 먹고 먹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안에서 처음에 어느 교회 다니었냐 할 때 할렐루야 교회 다닐 때 할렐루야 한덕수 나 그래서 아는 거야. 한덕수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한덕수 목사래.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침내 받을 때 비둘기가 쫙 와서 앉듯이 자기가 침내 받는데 비둘기가 와가지고 쫙 앉았다는 거야. 그럼 예수가 되지 왜 또 성령이 되나. 머리들이 안 맞는 거야. 자기가 말을 해도. 그래서 내가 아 저 한덕수라는 자가 저게 은사주의구나.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 교회 있어요? 한덕수? 내가 알고는 그 친구가 저기 침내 교회에서 나왔는데 남침내 교회. 저 LA의 베렌도 침내 교회인가? 제일 큰 한인 침내 교회. 거기서 아마 있다가 안수받아가 나왔는데 어떻게 또 그런 은사주의가 되었나. 하여간 도대체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 그렇게 됐는데 한국은 뭐 침내 교회고 뭐고 없는 거지. 거긴 이제 남침내 교회죠. 다 그런 은사주의 목사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도 좋은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런데 그걸 받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됐다니까. 그때 몇 년 됐다. 꽤 오래됐어. 완전 그지가 돼가지고 차 하나 끌고 이렇게 그 안에서 반아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야 처음 그 사회거를 하면서 진짜 한국 교회들 문제가 있구나. 그 목사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돌아다니 미쳐가지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런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옛날에 어떤 여자가 하나가 왔는데 킹제임 성경 보고 저거 타고 온 거야. 그러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내가 이런 거 기억 없어지기 전에 다 썼으면 좋겠어. 전화가 왔어. 어딨냐고 그래. 윌쇼에 있대. 그래서 왜 전화했냐고 자기 지금 백팩을 가진데 지금 백팩에 만나를 잔뜩 담아만 한대. 그걸 보러 오래. 여러분 한국 교회 대매지 얼마나 가진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박해 봤는데 왜 박해 봤냐고 했더니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그거 맞나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다음부터 내가 전화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 왜 지금 이혼 상태 이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하려고 남편이 자기보고 못 살겠다고 그래서 왜 못 살겠다고 자기가 물을 틀으면 피가 나온대. 물을 틀으면 피가 나온대. 그 남편 안 믿는데 그걸 그냥 못 살겠다는 거지. 자기는 진짜 피가 쏟아진다. 물만 틀으면 내가 별 사람하고 다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이사를 가야 돼. 어디로 이사를 가야 돼. 정신병동으로 갈 사람이 지금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창문에다가 하나님이 손을 옛날에 구약에 나오듯이 글씨를 썼다는 거야. 그걸 보러 나오래. 의심으로 빨리 내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황당한 걸 얼마나 많이 당했는 줄 알아요? 바래 볼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보면 분노가 안 치울 수 없어요. 이 한국 목사들 하는 짓들을 보면 사람들 다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한테 찾아온 사람에도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그 땅에 아니면 이 미국장에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한 사람들 뭐 한 사람 엄청 많은 거라고. 이 목사들이 죽일 내가 여기서는 말을 안 하는데 죽일 액 죽일 놈들이에요. 가정을 그렇게 파괴시켜 놓고 눈 하나 깜빡 안 해? 웃기는 자들이라고. 그럼 마귀 새끼들이지 뭐야? 하여간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것도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수두룩해. 지금 교회의 시대 앞으로 더 할 거라고. 그렇죠? 5줄까지 하죠.